. 우리 둘이 자는 동안에 벌레들이 귓속에 기어들어와서 알을 까지 않게 해주세요. 오오오. 야! 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진짜 많아. 어 서현아 그러고 했는데 니가 한건지 어떻게 알아? 입모양이 하나도 안 보았는데 튼거 아니야 어서? 그냥 올라갈 때 자면 걸어. 무슨 말이던데? 너 여기가 얼굴 보여줘 얼굴을 얼굴 보여줘야지. 서현아 얼굴로 가리고 여기 버튼 누른 거 아니야? 왜? 너 호지모님 검사 좀 해보자. 아니야. 저기 왜 막 그러고 얼굴을 아 진짜 안 볼게 안 보고 있을게 안 보여 아니 뭔가 얼굴이 이리끌어지는 거 같아 아 그럼 우리도 안 보고 지지도 못할게 안 볼게 잠시만 눈 감으세요 알았어 빨리 딴 데 봐 아니 알았어 딴 데 봐 빨리 딴 데 볼게 뺄 일이다 진짜 우리가 코 자는 동안에 벌레들이 귓속에 기어들어와서 알을 꺼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네 이거다 아 놀랐어 전혀 서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전문 성공 목소리가 안 나오고 성공인 줄 알았어 이거는 스컬리 아 스컬리 뭘 더 도와줘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야 정말 이거는 너의 마음이 담긴 그것도 이제 안 보고 해줘 아 왜 자꾸 그냥 안 볼게 딴 데 봐 알았어 알았어 여길 보고 있는 거야 아 빨리 아깔렸어? 뭘 더 도와줘요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야야야야 야 야 야 Lydia 야 этого 덕무리를 한 대 진짜 네 진심이 담겨졌어. 야 너무 마음이 들어가 있어, 야. 이거 진짜 여분이 담긴 더밍이야, 이거. 하나, 얘는 미니언인데. 미니언니. 해볼게.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일단 이거 내리고 궁금하다. 이거는 옆으로 넘기고 이제 진짜 궁금하다. 수근아 앞에 봐. 태극기 보는 거야, 지금. 수근이 앞에 봐.